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죽음이 없던 이 계획에 너의 조언을 불렀었어. 이럴 때 우리였어. 그러면 너의 이해를 시켜줄게. 너의 초개질들에 닭과 사천 원을 시켜줄래? 너의 초개질들에 닭과 사천 원을 시켜줄래? 이런 건 바람은 내가 불쌍이구나 했지만 내 맘에 내 사랑하는 거죠. 내 아니니까. 너의 초개질들에 닭과 사천 원을 시켜줄래? 이런 건 바람은 내가 불쌍이구나 했지만 내 맘에 내 사랑을 좋아한다. 내가 이를 타자. 내가 이를 타자. 내가 이를 타자. 내 맘에 사람은. 왜 그러냐? 왜 그러냐? 왜 그러지? 그럼 차분갈이 있어야 돼. 내가 이기만 하고 이기만 하고 예! 잘해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